사이클 국가대표 선수, 장경부 선수입니다. 세계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, 스타들이 부산화를 다 섭취하기 때문에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헬스팩, 오메가3, 밀크시슬을 꼭 먹어야 해요. 오메가3를 한 일주일 정도 안 챙겨 먹다니까 갑자기 제 몸이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. 운동량을 줄여도요. 평상시에 아침 식사하고 한 포, 점심 먹고 한 포 이런 식으로 먹지만 레이스 당일날에는 아침 먹고 두 포 이렇게 먹고 하거든요. 그러면 커피나 부스터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정신이 맑고 잘 맞아서 외국 시합을 나가서 꼭 기간 맞춰서 챙겨나가요. 최고로 신뢰하는 이유는 제 몸이 100%에서 110%가 된 거였는데 100%에서 95%만 돼도 몸에 더 확 느껴지니까 더 신뢰하고 꾸준히 먹고 있는 거 같아요. 유산화 화이팅!